다른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도를 갖는다. 다른 가치를 갖는다. 국가 수입 회계는 요구하죠. 뭐를 요구하냐면 측정할 것을 요구하죠. 뭐를? 생산의 가치를 칭찬할 것을 요구하죠. 가장 흔한 측정은 뭐냐면 GDP죠. 국내 총생산이죠. 그것은 시장 가치인데 어떤 시장 가치야? 모든 최종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죠. 만들어진 1년동안 한나라 국경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이 가치인 거죠. 이 정의는 배제하는데 뭘 배제해? 어떤 생산은 배제하죠. 어떤 생산? 거래되지 않는 생산. 어디서? 시장에서. 예를 들면 자발적인 노동, 뭐 같은 노동이냐 하면 자발적인 노동, 뭐 같은 친구의 자전거를 고쳐주거나 또는 이윽을 도와주는 것. 그대의 잔디깎이를 가지고 이윽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 노동을 구성하지 않는 거죠. 뭘 구성하는 거야? 돈을 지불 받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구성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게 아냐? 노동자에 대한 게 아니죠. 인공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게 아니고 또 소비자,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에 대한 게 아니죠. 유사한 방식으로 집안일, 집안일, 행안을 지는 멤버에 의해서, 가족의 멤버에서 행안을 지는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GDP에 뭘 지라도, 같은 일을 지라도. 뭐 했을 때? 행안을 졌을 때. 주먹밥 기능 생략. 뭐해서 행안을 졌을 때? 돈을 지불 받는 하우스플리너가 하는 것이, 이수가 왜 나왔지? 아, 여기 나겠구나. 여기서 이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수이 인클루지에 빠진 거네. 그래서 생략해 버린 거네. 다시 볼게요. 유사한 방식에서 행안해진, 가족의 멤버에서 행안해진 그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집인 GDP에 모일지라도, 같은 일, 행안해졌는데, 돈을 지불 받는, 집을 청소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안해진 같은 일이 포함되어질지라도, 가지고 있어도 행안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의미하죠. 공식적인 GDP 계산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흥구정이지? 뭘 다루고 있지는 않아? 모든 실제 생산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잉클루지가 생략된 거예요. 잉클루지. 포함되면 포함되지만, 얜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생략. 여기도 시험자리죠. 공법자리. 이 빨간 노릇으면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